이번 시간에는 애플의 Mac에서 SSH를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Macintosh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인 MacOS는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SSH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SSH 서버도 탑재되어 있고 SSH 클라이언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OpenSSH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Mac에서 SSH를 이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설정하거나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냥 터미널을 열고 거기서 SSH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터미널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스포트라이트에서 터미널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터미널이 이렇게 뜨죠? 만약 여러분이 한글판을 쓰고 계시다면 한글로 터미널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터미널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터미널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저의 블로그 egoing.net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SSH라고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현재 저의 맥에 설치되어 있는 SSH 클라이언트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명령이 바로 SSH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의 서버 주소를 적는데 egoing.net이라고 적는 거죠. 그런데 제가 egoing.net이라고 하는 저 서버, 저의 블로그가 저장되어 있고 서비스하고 있는 서버에 egoing이라는 닉네임의 계정으로 접속을 해야 된다면 이 egoing이라고 하는 저 URL 앞에다가 이렇게 egoing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egoing이라는 egoing.net이라고 하는 이 URL, 호스트라고 하죠. 이 호스트에 접속을 할 때 egoing이라고 하는 ID로 접속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egoing.net에 처음으로 접속을 한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yes를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저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yes를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egoing.net이라는 서버에 접속할 때 egoing이라는 아이디는 어떤 패스워드로 접속을 할 수 있는가 즉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화면이죠. 여기다 제가 저의 패스워드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잘못 적었네요. 잘못 적으면 저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틀렸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세요.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뜨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나왔나요? welcome to the Ubuntu 서버라고 떴죠. 즉, Ubuntu에 접속을 했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ac에서는 특별히 할 것이 없고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고 그 터미널을 이용해서 Mac에 접속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이렇게 exit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접속했던 Ubuntu 서버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Macintosh의 프롬프트로 나왔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egoing-mac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입력하는 명령은 원격지에 있는 Ubuntu 서버가 아니라 로컬에 있는 자신의 Macintosh 컴퓨터를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